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차차 흐려져 내일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20도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인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20도를 웃돌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어제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발언이 됐습니다. 오늘도 추가 발언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영향 여부는 추가 발언량과 기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겠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 22도, 포항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린 가운데 동해 중부해상에는 오후부터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미터,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한 차례 지나고 나서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부쩍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0시 12분 41초 영덕군 동남동쪽 12킬로미터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6.37도, 동경 129.4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8킬로미터 이내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에서는 후보들 사이에 관건 선거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도지사 후보는 포항을 찾아 동해안 발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선거 소식을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하경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최 항식 무소속 예비후보의 관건 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일 최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통장협의회장, 관변단체 회장 등이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최 항식 후보는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단순 방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위를 규정한 선거법 60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선관위 유권 해석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자신이 포항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해 중부선 조기 완공과 영일만한 거점화, 탄소 타이타늄 전략 소재 벨트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예비 후보는 포항시가 선거 직후인 6월 16일에 29개 읍면동에 1,800만 원씩의 예산을 들여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시기상 부적절하다며 연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창균 바른미래당 포항시장 예비 후보는 포항 지진의 원인 규명과 국가 배상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포항여성회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미투를 지지하는 위드유 캠페인과 서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서약식에는 박창호 도지사 후보와 이찬교 교육감 후보,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 등 8명이 참석했고, 포항 지역 예비 후보 99명 중 22명이 우편이나 팩스로 동참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군 선관위가 지난 13일 영덕의 모 마을 이장이 자유한국당 이희진 영덕군수 후보의 마을 방문을 주민들에게 안내방송해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두고 군수 후보들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을 뿐인데, 장성욱 더불어민주당 영덕군수 후보 측은 경고 조치로 가장해 공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덕군 의회 의장 출신으로 무소속으로 영덕군수 선거에 나섰던 이강석 예비 후보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수 선거전은 자유한국당 이희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장성욱 후보, 무소속 박병일 후보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최근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한정과 한수원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원전을 정지시킨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나오자 원자력위원회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장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력이 올 들어 2분기 연속 적자를 내자 일부 보수 언론은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LPG 발전 등을 늘려 발전 비용이 급증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원전을 정지시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은 공식 입장을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90%대이던 원전 가동률이 71%까지 줄었는데 이는 과거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모든 원전에서 동시다발로 확인됐고 한수원의 시설 정비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6년 원자로 경납건물 내부 철판에서 치명적인 부식 문제가 모든 원전에서 확인됐고 장기간에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실제 원자로 평균 정비 일수를 보면 과거 100일을 밑돌던 것이 철판 부식 문제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이 지금껏 90%대의 높은 원자로 가동률을 유지해온 것은 상대적으로 정비와 안전을 그만큼 소홀히 해왔다는 증거라고 환경단체는 주장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경납건물의 내부 철판 정비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원전 가동률이 조만간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임종식 후보와 장규열 후보가 정책 공조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혀 양자간 후보 단일화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두 후보는 어제 포항에서 회동을 갖고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과 인문 교육 강화 등 유사한 공항 내용을 비교하는 한편, 어느 후보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 추후 협의에 가기로 했다고 밝혀 사실상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북소반본부가 도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1만 6천여 명을 투입해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사찰에 소방차량과 소방인력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찰 내 촛불 사용, 미검정 전기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사찰 화재는 41건, 재산 피해액은 4억여 원이며 촛불 등의 취급 부주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주시의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액이 목표 대비 63.6%인 2,588억여 원으로 전국 평균 67.4%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증진가와 농업기술과, 축산과 등은 40% 미만에 그쳤는데, 경주시는 공사선급금과 기선금 등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합니다. 달성군수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자기 업적도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권 시장이 현역 단체장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처럼 선거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선거사건 수사 절차에 따라 선관위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전 조사를 마친 뒤에 권 시장을 소환할 계획인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전에는 소환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선거 사건인 만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시장이 지난달 22일 대구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시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제 1차 도시재생위원회의를 열고, 다음 달 8일까지 국토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포항 중앙동 일대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올해 7월 이후부터 11월 말까지 대구, 경북 68개 시군구 의회에 대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등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방병무청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 3천여 명에 대해 병역처분 변경이나 기일 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직업군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직자 등 병적 별도 관리 제도는 지난해 9월 22일에 시행됐습니다. 한동대와 경북대 등 대구, 경북 7개 대학이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학교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국비 지원액은 7억 원에서 10억여 원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대학 입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시 전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방송 환경이 변화하면서 지역방송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던 지역방송. 광고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제작비가 축소되고 인력마저 감축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 MBC와 민영방송사 광고 매출은 지난 2011년 4,880억 원에서 지난해 2,660억 원으로 45%나 떨어졌습니다. 프로그램 경쟁력까지 하락하면서 지역 시청자마저 이탈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언론학회가 위기의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 했습니다.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 중간 광고를 허용하고 중앙과 지역 간 전파를 배부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 미디어 정책국을 만들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역 방송 발전이 지방 분권과 연결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주호입니다. 울진군이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모 분야는 인구 증가 방안과 지방예산 낭비 근절 대체, 규제 개혁과 관광객 유치 등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 제한자에게 최고 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산북도는 다수의 물놀이객이 이용하는 하청과 계곡 16곳에 대해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한 장소에 대해 11차례 이상 수질을 측정하고 특히 대장균 오염 여부를 집중 검사합니다. 수질이 나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 원인을 확인해 수질 개선을 유도하고 시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해안수산부는 원산지 표시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현재 2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김치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련 업계 준비를 거쳐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던 국보 하회탈 13점이 작년 겨울 안동에 영구 반환됐었죠. 800년이 된 탈의 훼손을 막기 위해 안동 민속박물관 안에 특수 전시실이 꾸며져 어제부터 일반에도 공개됩니다. 홍석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로 간 하회탈이 53년 만에 돌아온 지난 겨울, 안동 하회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국보 하회탈 13점의 새 보금자리는 7천만 원을 들인 안동 민속박물관 특수 전시실에 마련됐습니다. 800여 년 전 제작된 목재탈의 원형 보존을 위해서 항온항습 기능을 강화하고 석 점씩 돌아가면서 제한적으로 전시하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국내 전통 가면극은 축제를 마치고 가면을 불에 태우는 게 보통인데 하회탈은 탈을 신격화한 하회마을 풍습 덕분에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히 턱을 분리해서 제작함으로써 표정 변화를 극대화한 점은 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마음을 읽어낼 때 하회탈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일제시대 이전에는 하회마을에서조차 10년에 한 번 별신구 탈놀이 때만 마을 동사에 감춰진 하회탈을 꺼내봤습니다. 그러나 50여 년 만에 영구 귀향한 국보 하회탈은 이제 언제든 환한 미소로 고향 시민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출입니다. 지역의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방투자축진보조금 지급 기준이 이달부터 대폭 확대됐습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와 대표 산업기업의 우대, 보조금 지급담보완화, 국내 복귀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한도 폐지 등입니다. 설비를 신증설하는 지방기업에 주는 보조금 대상 업종이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에 따라 85개가 추가됐고, 경산북도 주력산업과 광역협력권 산업업종도 미래산업에 맞게 재조정됐습니다. 경산북도는 지방투자축진보조금으로 2015년부터 3년 동안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과 스마트공장 등 55개 업체에 41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 박재현 경위가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시민소통문화재에서 2018년 우수불자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포항시 불교사업연합회에 전달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 경위는 지역 내 종교단체를 담당하는 정보관으로 평소 불교계와 원활한 협업관계 형성 등 지역 치안질서 유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불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국내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41살 박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송금액의 1%를 수수료와 활동비를 받고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억 원을 9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송금해준 혐의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요 불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이달 말까지 경주 에스포공원에서 열립니다. 10여 년의 자법 끝에 지난해 불상 도록을 출간한 정태호 작가는 도록에 담은 1,800여 점의 사진 가운데 30여 점을 선정해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정 작가는 부처님 오신날인 22일과 25일부터 27일까지 오후 2시, 4시, 하루 두 차례 전시 설명도 할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인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경북동해안 전 지역이 20도를 웃돌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어제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발원이 됐습니다. 오늘도 추가 발원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영향 여부는 추가 발원량과 기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겠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 22도, 포항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린 가운데 동해 중부해상에는 오후부터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미터,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한 차례 지나고 나서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부쩍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